밤새 잠도 못 자고 피곤할 텐데 밥이나 먹자. 여기 2인분 주세요. 네. 본부장님 저희 집 앞에서 밤새셨어요? 그럼. 니가 웬 놈하고 나가서 연락이 안 되는데 내가 집에 가서 발 뻗고 잤겠어? 태원 오빠는요? 내 앞에서 그 사람 얘기는 꺼내줘 마. 아까 오빠가 했던 말이요.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 난 신경 안 써. 맛있게 드세요. 그 자식 혼자 아무리 그래봤자 니가 꿈쩍도 안 할 거 내가 아니까. 아무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. 우린 이보다 더 큰 일도 설을 믿고 이겨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. 아무리 기억을 잃어도 니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거 내가 아니까. 만약 그게 아니면요. 제가 기억을 되찾았는데 제 마음이 변한 거면요. 니가 기억을 되찾고 우리가 함께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힘든 시련을 같이 넘어왔는지 알면 니 마음 절대로 안 변해. 아니 변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나 믿고 나를 따라와오던 별. 그래서 내가 믿고 난 안 멈 Pink 먼저 말łbym. RH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나와요. 성노 mentioning 夫 어제 仔 komun 요 오늘